뮤직 스테이지의 유쾌한 최성화입니다 네, 오늘은 쇼 뮤직 스테이지가 열린 곳은 서울의 주출비를 할 수 있는 북한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북한강은 한강의 제1주류 중 가장 긴 하천입니다 북한강은 댐이 많은 하천이며 상류부터 나열하면 평화의 댐, 하천댐, 춘천댐 그리고 뭐가 있죠? 네, 어항 댐, 청평 댐이 북한강에 있고요 북한강 최대의 지류인 소양강에는 소양강 댐이 가평에는 청평호가 있으며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에서 한강으로 흘러들어가게 됐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북한강이라는 이름은 서울의 북쪽에 있다는 의미로 붙여졌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젖줄기 한강에서 쇼 뮤직 스테이지 강달림 씨가 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가수 소개해 주세요 네, 조찬찬 작사 작곡으로 세월의 미워 복주 씨가 보내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조찬 작곡으로